간단하게 서울 급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베부TV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서울의 급지를 나눠보는 방법과 서울 급지를 실제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선 호객노노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부동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필터가 있거든요 이 필터로 조금 단지를 추려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변동시키면서 급지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여기 필터를 열면요 이렇게 평영, 가격, 입주, 연차, 세대수, 주차공간, 전세가율, 가격, 월세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계단식, 복도식 뭐 이런 것도 있고 난방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나눌 것이 일단은 그래도 500세대 이상 되는 것들이 좋겠죠 제대로 된 시세를 알아보기에는 그리고 평영은 국평으로 하겠습니다 국평 하면은 8스타 타입의 32평에서 36평 사이이기 때문에 32평 이상 37평 이하 이렇게 필터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럼 가격을 제일 높은 40억 이상으로 필터를 걸면 이렇게만 나옵니다 지금은 40억 이상입니다 40억 이상 국평은 어디에 있냐 다른 곳 서울엔 아무도 없고요 딱 보이죠? 강남에만 몰려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당연히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반포가 보이죠 반포의 현존 아파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그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레미안 원펜타스 그리고 반포 자이랑 레미안 퍼스티지도 보입니다 아직 입주를 안 한 메이플 자이도 보이네요 또 한강뷰가 아주 잘 나오는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아파트도 있습니다 용산에 가면은 한강 멘션이 있어요 이 한강 멘션만 유독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가 거의 재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꽤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가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입주라고 불리는 압구정이 보이죠 압구정 신현대, 현대 8차, 1차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현대는 왜 없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형 평수들이 많아서 30평대가 없는 그런 곳들은 더 높은 가격대가 있지만 여기에 필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청담 자기가 있죠 청담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가 우리나라 현존 최상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트리마제도 하나 보이네요 이 성수의 트리마제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반포랑 압구정이 이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급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호객노너가 지원하는 40억 이상으로만 필터링 했을 때 급지는 이렇게 최상급지가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30억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30억 이상, 40억 미만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죠 조금 더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거의 강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반포 쪽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인기가 많은 반포보다는 조금 더 잠원 쪽에 있는 신반포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재건축을 한창 하고 있는 신반포 2차 그 아래 반포 센트럴 자이 뭐, 신반포 4차 뭐, 이런 친구들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반포 리체 레미안 아이파크 DH 반포 라클라스 뭐, 반포 서밋 뭐, 이런 친구들이 보입니다 서초 푸르지오브 서밋도 보이네요 뭐, 서초 그랑자이나 레미안 리더스원도 보입니다 또 강남 하면 떠오르는 단지 중 하나인 도곡렉슬도 보이고요 그 옆에 미도도 보이네요 이렇게 대치동 학군지에 있는 친구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포에 있는 신축단지들도 주르륵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뭐, 청담도 계속 나오고 악구정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미 악구정 나왔죠 또 잠실에서 잠실주공 5단지 단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멀리 보면은 딱 이렇게만 보이죠 요 정도가 이제 1.5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최상급지에서 한당에 낮은 1.5급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칸 더 내려가겠습니다 25억 이상 30억 미만으로 보면은 여전히 아까 나왔던 반포, 서초 도곡, 대치 개포동이 많이 나오고 역삼동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단지 중 하나인 음마아파트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잠실에 이제 대부분의 단지들이 나오고 왼쪽으로는 방배의 단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옆으로 가면은 이제 여의도의 단지들도 나오고 용산에 있는 단지도 하나 나오네요 그리고 재건축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목동의 대장인 목동 신시가지 7단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2급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뭐 1.5냐 2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필터를 걸어봤고 이제 다음 또 내려가 보면은 20억 이상 25억 미만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남에는 조금 먼 곳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서초구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옵니다 뭐 물론 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서초구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타워펠스가 또 나오네요 대치동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현대아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일원동 쪽 단지들이 나옵니다 헬리오시티도 나오고 잠실의 나머지 단지들도 보이네요 또 진짜 유명한 단지죠 구둔촌주공 선올림픽파크포레온도 있고 올림픽선수기자촌도 나옵니다 아직은 강동 쪽은 없네요 광진구의 광장극동 2차가 여기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광진구도 하나 나왔고요 자양동에 있는 로테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또 여기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새아파트여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수랑 또 붙어있죠 또 성수에도 또 있고 이제 옥수 옥수가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부이천동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흑석대장인 아크로리버하임도 나오네요 여의도 단지들도 좀 더 많이 나오고 목동의 대부분 단지들 특히 목동은 앞쪽 단지들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은데 그쪽 단지들이 다 나왔습니다 또 이제 드디어 마포도 나왔네요 마포에 있는 웰스트림이나 리버웰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아이언뉴타운에 있는 마프자랑 마레프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했던 라첼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강북의 대표단지 중 하나죠 경기공자 2단지들도 나오게 되고요 뭐 이 정도가 지금 필터에 걸리네요 이 정도가 이제 2.5급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15억에서 20억 이렇게 필터를 걸어보면은 이제 꽤 많이 나오죠 강남은 거의 않습니다 역삼 럭키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는 이제 청계산 입구역 앞에 있는 서초 친구들이 좀 나오고 또 세곡지구 친구들도 나오네요 서도 나오고 위례 친구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가락에 있는 친구들도 조금 나오게 되고요 이제 강동에 있는 강동 세아파트들이 랭킹이 되었습니다 또 옥수에 있는 대부분의 단지들 또 금호 위에 왕십리 뉴타운 친구들까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신당 쪽이나 또 마포의 대부분 단지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마포에서 공격역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나왔고요 또 수색증산 뉴타운에 있는 DMC 센트럴자이 같은 이런 선호도 높은 단지들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목동 뒷단지들이 또 모습을 보이고 교통으로 상당히 유명한 당산역 쪽 이쪽도 슬슬 모습을 보입니다 또 신길 뉴타운이죠 신길 뉴타운도 보이고 흑석 뉴타운도 보입니다 이 정도로 보이면 되겠네요 4단까지 해서 이렇게가 이제 상급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래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이제 10억 이상 15억 미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강남은 아예 없습니다 강남 서초는 거의 없고 잠실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거여마천 쪽 송파에서는 그리고 방위 쪽 이쪽 조금 나옵니다 또 끝에 머리에 있는 여기 파인타운 쪽이 좀 보이죠 뭐 이 정도고 강동에서도 이제 천호 이쪽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암사 그리고 또 이쪽에 미사에요 미사 서울 아니니까 미사 쪽도 보이네요 광진구에 있는 친구들도 보이기 시작하구요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입니다 아까부터 보였지만 이제 남은 친구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동대문구에 있는 크래시티나 레미안 위브 같은 이런 선호도 높은 대형 단지들도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위로 가면은 이제 이문 휘경뉴타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새아파트들도 랭킹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장인 뉴타운의 친구들도 보이고 이쪽으로는 기름 뉴타운이에요 이제 기름 뉴타운 친구들 그 위하 쪽은 아직은 많이 보이진 않네요 또 여기는 이제 중계 학원가가 있는 노원구에 있는 중계동입니다 그쪽 친구들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또 올라가면은 단고객 앞에 있는 이런 새아파트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신내쪽 단지도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3호선 라인 따라 쭉 원래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있는데 뭐 홍제, 녹번 쪽 해서 쭉 가고 독립문 쪽 여기도 단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서대문구에 있는 부가연 쪽도 이제 슬슬 단지들이 보이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영등포 쪽 단지들이 또 많이 보이네요 신길이나 뭐 상도 이쪽도 이제 단지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왼편으로 가면은 여기에도 몰려 있는데 여기는 광명이에요 광명 또 광명이 있고 여기는 이제 금천구의 대장인 로테캐슬 골드파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곡입니다 마곡 이제 마곡단지들 또 나오게 됩니다 또 수색, 증산, 뉴타운이랑 과자역 주변 단지들 또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그 다음 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줄여 보겠습니다 이제 5억 5억 이상 10억 미만 그리고 필터를 걸어보면요 이제는 강동에서도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단지만 나오게 되고요 동대문 쪽 단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구리예요 구리 단지들이 또 보이네요 중랑구 쪽 신내가 좀 많이 보이고 또 위로 올라가면 이제 노원구 쪽도 많이 보입니다 미아도 보이네요 미아 쪽 또 기름 쪽 도남동 쪽 이쪽 단지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려가면은 뭐 이제는 여기도 단지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들은 약간 외곽에 있는 음평구에 좀 외곽에 있는 단지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억 이하가 있을까요 5억 이하를 한번 찾아볼게요 5억 이하가 있을까 네 5억 이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5억 이하 우평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서울의 급지랑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훨씬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고 급지를 또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다보면은 어떻게 이 동네들이 급지가 바뀌고 있구나 시세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뭐 자주 하면 좋겠지만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이라도 해보면은 아 요 동네가 조금 저평가구나 요 동네가 조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호객놈을 켜서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부동산 정보나 저의 인사이트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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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